안녕하세요 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제 미국 시간은 7시부터 한 9시 반 2시간 반 동안 저희 첫 회 베아토르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가 참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얘기도 많이 듣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이니까 뭔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약간 미흡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능숙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1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유료화를 할 생각은 없고 이걸로 돌려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침묵을 다지기 위한 거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노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쇼 방지를 위해서 약간의 참가비 성격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기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 할까요 얼마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한 3만원 하면 될까요? 3만원 3만원씩 받아가지고 10분이면 30만원이니까 이거는 그냥 다 한꺼번에 이제 100만원 단위로 적립이 되면은 그냥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에다 기부할지는 이제 의견을 나와주시면 되고요 이 네트워킹 모임 가지고 장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전에 했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주에도 네트워킹 모임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단톡방에 가입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물론 주기적으로 하긴 할 건데 시간을 참가 링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줌 링크 그래서 물론 그것도 공지로 합니다만 못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 가입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는 좀 차별화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자영업자들 모임하면은 대부분 요식업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유통부터 해가지고 테크 쪽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김승우 회장님이 주최하는 사장학교는 요식업 베이스거든요 대부분 물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양성 면에서는 시작이지만 좋지 않을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선 이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헬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다음주에는 놓치지 마시고 참석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부터는 3만원씩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3만원씩 모인 돈은 100% 다 기부를 할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 노쇼 하시는 분들도 노쇼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들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다들 사업을 열심히 하고 밤늦게 시간 내서 오는 거니까 잘 꼭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얘기 공유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